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2022년이 시작된 지 어느 정도 별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달의 절반이죠. 1월달 시장은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 주면서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공모주로 인해서 자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나타나 주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시장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는 경향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줘서 훨씬 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의 빈도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전부 다 손절이 나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 줄 텐데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다라면 어떠한 시장이 다가와도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리스크를 관리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회로 살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신대가를 통해서 저와 서영화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조금 나는 장중에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거나 아니면 시황에 대한 전략들 또는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오는 자막을 통해서 노란톡에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참여코드는 0505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건당 100원의 의료 문자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QR코드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니까요. 그 전송된 문자를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이 신대가를 통해서 우리 금태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금태족 프로젝트는 중간에서 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단계별로 따라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난주에 배웠던 거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13강입니다. 금태족 프로젝트의 13강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마법이라고 써져 있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굳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굉장히 성격이 시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다 팔고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격언이 있어요. 시장이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전문가들이 접근을 할 때도 많은 이론과 지식을 갖고 접근을 하지만 시장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즉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종목을 분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로로 종목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 안에서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포트폴리오 이론과 함께 맞물려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바로 직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좀 복습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조금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고 가셔야 될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들 중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를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적인 요인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큰 두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금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수를 적게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적게 거듭으로써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 이런 세금 조정을 하면서 부담을 감소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지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재정적자를 의도적으로 일으킨다라는 거죠. 너무 세금을 많이 걷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경을 얼마나 편성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기업들의 이익률이 좋아짐으로써 세금이 많이 걷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쟁여놓은 것이 아니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씀으로써 오히려 국민 경제생활에 훨씬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도 최근 정책을 통해서 정치권 뉴스에서 나왔던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정부 지출입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추경 편성을 한다든가 국민 지원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다라고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죠. 통화 정책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생각을 했었지만 주식장에 충격을 주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있는 산하에 있는 금통이라고 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데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데 효과는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오전에 바로 결정이 됐죠. 7명의 위원이 모두 찬성을 해가지고 금리를 인상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적용에는 오래 걸리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를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같은 경우 특히나 여러분 와닿으실 거예요. 이번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은행 금리가 감소하고 저축률 감소하면서 대출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금리를 올린다고 경제를 죽이는 건 아니지만 너무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 즉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면 이거와 반대급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번에 반대급으로 움직였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저축금리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저축이자도. 그러다 보니까 저축률이 증가하고 저축률이 증가하고 대출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대출이 감소하면서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빠르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월급이라든가 생활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통제함으로써 그것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인상을 했고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 3월이 될 것이냐, 도대체 올해는 금리를 몇 번 올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보시고 지금 나타나는 경제 현상들을 살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고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하단에 노란 톡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다시 보기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텐데요. 하단 QR 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0505번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만 입력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서용원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미국은 아직은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0.00에서 0.25고 대한민국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할 때만 해도 1% 금리였는데 1.25%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는 1%의 격차가 나타나주고 있어요. 이것까지 0.75%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은행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한 번 더 올리면 다시 0.75%의 스탠스가 차이가 나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인상을 할 가능성이 또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주냐면 왜 자꾸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만약에 본인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대출이 많거나 이러시게 된다면 금리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대출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금리를 올릴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금리 격차가 좁아지게 되거나 또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너무 좋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과 대한민국을 봤을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신용등급이 높은가라고 본다면 미국이 월등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과 동일해지거나 또는 미국과 별 차이가 안 나거나 반대로 미국과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굳이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 차라리 미국이 투자하는 게 나아. 이런 인식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 자본들이 이탈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출 부담률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스탠스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금리 올리는 것을 추경으로 좀 어느 정도 완충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 시행했고 테이퍼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이 테이퍼링이 언제 끝나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언제 끝나는지 결정되면 바로 끝나고 나서는 금리 인상의 구조로 가게 되고 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되면 양적 축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이런 구조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처음 시행이 된 거거든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때 미국의 중앙은행의 의장이 벤 버넨키예요. 벤 버넨키가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돈을 이렇게 풀 수 있느냐. 누가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비난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여지면 보면 미국의 선택이 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유럽도 양적 완화를 하고 일본도 양적 완화를 하고 중국도 양적 완화를 하고 영국도 이렇게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양적 완화를 상당히 선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데 구조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흘러가는데 과거에 2008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10년 동안 이런 정책을 펼치다가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축소를 하는 데 있어서 3에서 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너무 급격한 스탠스로 가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시그널들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방접종을 만든다고 해요. 우리 금리 인상 할 거야? 금리 인상 할 거야? 계속 스탠스를 주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무뎌집니다. 그때 돼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나는 양적 축소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계속 얘기를 런지를 해주고 시장의 충격 정도를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양적 축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이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주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여기에 중요한 건 알려진 리스크는 더 이상의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알려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리스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습을 좀 해봤고요. 오늘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조금 더 구체적인 공부라고 볼 수 있겠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10강에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CAPM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캐피탈 에셋 프라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CAPM에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의 정의를 내렸는데 이 정의를 두 가지로 내렸어요. 첫 번째는 체계적 리스크. 이 체계적 리스크는 이자 위험, 환율 위험, 시장 위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모든 위험 자산에는 존재하는 리스크로서 소멸시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 체계적 리스크가 없는 자산은 뭐예요? 안전 자산이 되겠죠. 우리가 예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채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 코인, 부동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 리스크를 모두가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하니까 증시가 떨어졌죠. 내가 A라는 종목을 들고 있지만, 내가 사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밀리니까 종목이 같이 밀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체계적 리스크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체계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사업 위험, 재무 위험, 국가 위험 또는 기업 위험. 조금 더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를 볼 때 좀 더 큰 개념이 체계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비체계적 리스크는 약간 미시적, 여기는 거시적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리스크는 언시스템믹 리스크라고 해서 개별 자산에 발생하는 위험으로 시장 전체와는 무관하고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리스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안타깝고 이번에 HTC 현대산업 개발도 사고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비체계적 리스크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전체 계좌에 다 갖고 계셨다라면 비체계적 리스크가 100% 작용을 해서 굉장히 계좌가 어려워지지만 분산 투자를 했다라면 다른 종목으로서 손실을 상세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비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르시면 여러분들 10강, 금태족 프로레드 10강에서 포트폴리오의 이론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다시 보기로 하시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A라는 종목을 70% 긁고 있고 B라는 종목을 20% 늘고 있고 C라는 종목 7%, D라는 종목을 3%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포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코 이 계좌는 잘 갖춰진 계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3% 비중에 보유한 주식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이 전체 계좌에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종목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A라는 종목이 하락을 해버리면 이 계좌는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즉, 비체계적 리스크가 살아있는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잘못됐어요. 제가 이런 구조를 짤 바에는 차라리 100%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100%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런 투자는 지향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올바른 포트폴리오는 이런 거죠. A라는 종목을 25%, B, C, D 그러면 25%씩 네 종목만 잡아야 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죠? 비율 변경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부분은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네이버 증권에 가서 들어가셔서 다음도 마찬가지고 증권에 들어가셔서 펀드 섹터를 보시면 펀드 구성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펀드 구성 종목들의 비율까지 다 나와요. 그럼 대부분 비율들을 살펴보시면 정말 많아야 3%, 한 종목당 비중이 2%, 1%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씩의 종목의 규모에 따라서 3%, 2%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종목의 70%,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는 포트는 투자자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만 그렇게 매매를 하고 대부분의 펀드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적절한 비율을 분배해서 진행을 한다. 왜냐하면 이 비체계적 리스크가 살아있게 된다면 이 리스크가 훨씬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손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만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 신대가를 통해서 배우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종목, B 종목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다음에 변동성과 리스크 관리에 두 번 이상 나눠서 진행하는 매매 방법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무엇이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수평적으로 종목을 나눠서 진행했다면 이제 우리가 수직적으로 또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예요. 그래서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정의인데 첫 번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변동성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두 번 이상 나눠서 진행하는 매매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매수하시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공략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뭐 분석을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 좋다더라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방송에 보니까 그 종목이 좋다네 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이 종목을 다음 날 한 번에 파악하고 샀어요.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렸더니 이 기업은 사실 금리와는 크게 무관한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렸더니 코스피 지수가 1%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구성 종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렸을 때 올랐던 종목의 상관관계로 비체계적 리스크 영향을 받은 종목은 뭐예요? 보험업종, 은행업종, 증권업종 이런 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그 외 종목들은 사실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려내리니까 떨어져 버려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손실이 나죠? 그럼 이 손실이 나는 것을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에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물론 종목을 여러 개로 나눠서 샀어 라고 하지만 그 모든 종목들을 한 번에 샀다면 물론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주식은 어디서 사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고 나오는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발끝에 사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팔고 나오고 싶죠. 그래서 가끔 내가 종목을 잘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매도를 했는데 다음날 막 10% 더 올라가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본 것 같아요. 분명히 내 계좌는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더 올라가니까 이 수익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내 것이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여기서 안 팔아야지 라는 잘못된 인식이 박히게 되는 거죠. 잘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요? 더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이치는 머피의 법칙과도 같아서 올라가서 더 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번에는 더 이상 팔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이만큼의 손실이 수익이긴 해요. 근데 이만큼의 수익이 떨어져서 여기서 팔아야 될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팔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 미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식은요. 내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리랑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시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했을 뿐. 그러면 빨리 내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가 15%까지 수익을 보다가 이게 하락을 해서 5% 수익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10% 손실이 난 것 같은 심리가 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시장은 이런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 됐을 때는 빨리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이런 굉장히 잘못된 판단들이에요. 이거는 종목을 잘 선택을 해도 여러분들이 내수매도를 잘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종목으로 수익을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종목을 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종목은 사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는 우리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계좌를 관리하고 분할매수를 잘해서 리스크를 컨트롤하고 그 리스크를 최소한 상태에서 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준비된 자만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요즘같이 어려운 장소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회가 왔을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분할매수와 분할매도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금태족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다. 은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퇴를 할 때 내 금융자산이 이미 나의 노동수입을 넘어선 시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분할매매의 장단점을 살펴보시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가 밀려내리면 거기서 내가 똑같은 종목, 좋은 종목이라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첫 번째 한 번 샀다가 만약에 시장이 밀려내리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수할, 한 번 더 매수할 기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되돌릴 때 여기서 한 번 더 사줌으로써 평균 다가를 맞춰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수익으로 매도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승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승률이 높아야 돼요. 수익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극대화시켜서 10%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30% 수익까지 끌고 갔다.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가뭄에 콩나듯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전부 손실이 나요.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실현일 뿐. 내 계좌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극단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매번 3% 수익을 보지만 조금씩 조금씩밖에 수익을 안 보지만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면 이건 엄청난 복리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잘 하게 된다라면 승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때로는 수익이 작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고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만족 못하면 또 돌아가버리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인드 컨트롤. 괜히 팔았어. 그러니까 저는 팔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물론 관심 종목이 지우는 건 아니지만 올라가도 내 거 아니야. 그러면 떨어지고 그러면 또 나한테 기회가 오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올라가버리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는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상장된 주식수가 2천 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 사면 돼요. 그런데 그 종목 한 종목에 꽂혀서 내가 팔은 데 올랐다. 그럼 다 이삿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따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피폐하게 만들고 승률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그래도 필수로 해야 된다. 제발 믿고 한번 꼭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예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종합지수인데 이게 언제적이냐 재작년이죠.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흔들었던 시기에 주가 차트의 흐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차트가 이루어져서 그렇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차트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월 20일 날 최고치가 2277포인트였는데 3월 달에 140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엄청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종목을 공략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매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피하기가 어렵죠. 저 또한 이때도 매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1차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떨어지네요. 그러면 지수가 떨어질 때는요. 손도 대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가격, 즉 얼마에 살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 얼마나 안전 하락이 다 나오고 되돌려 놨느냐 그때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종목이 떨어지는데 손절을 한다. 그러면 그 종목은 애초부터 잘못된 판단으로 된 것은 그냥 빨리 정리하고 없애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종목이다. 확실한 종목인데 이렇게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시장이 밀려내렸다. 그러면 섣부르게 손절하시면 안 돼요. 손절하지 마시고 어떻게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죠. 바닥이 다져진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맞춰서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쉽지. 이게 한번 겪어보십시오. 식은땀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다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질 때는 훨씬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것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수익률이 10%고 손절은 5%예요. 그런데 성공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계좌는 실패해요. 수익률이 높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B라는 케이스는 수익률이 5%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손실도 5%에서 잘라요. 그런데 성공률이 70%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종목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계좌 관리를 하느냐는 성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확률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낼 거야라는 것에 욕심을 갖는 것보단 나는 계속 수익을 내려고 할 거야라는 것을 구조로 가져가셔야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방법들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방법들을 또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까지만 여러분들 보고 좀 더 배워볼 텐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사전에 들어와 있는 용어는 아니죠. 뭐냐. 분할 매수와 물타기를 구분하자는 것.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들어보셨을 거고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을 물타기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말자 라는 주의자고 왜냐하면 내 계획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분할 매수의 정의는 뭐냐. 자신의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목표에 도달하는 매수 방법이다. 쉽게 말해서 나는 A라는 종목을 내 전체 계좌 포트에 30%를 담을 거야 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30%의 비중을 채우는 데까지 나눠서 사는 거예요. 10%, 10%, 10% 이렇게 나눠서 샀어요. 그러면 30%에 따라서 채워졌죠. 근데 이렇게 매수를 했지만 조정 시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차 10%, 2차 10%, 3차 10%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더 떨어져요. 시장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더 사야 되냐. 더 사는 것부터 어떻게 돼요. 뭐가 된다. 물타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어떤 포트가 돼요. 70% 여기 10% 여기 5% 이런 포트가 되버려요. 거대해. 한 종목이 거대해지는 거예요. 매수하다 보니까 대주주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주요총회에서 연락 오고. 물론 주주라면 다 주요총회에서 연락 오지만 주요주주다.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분할 매수와 물타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물타기는 뭐냐. 목표 비중을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추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에 불균형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물타기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원래는 없는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0% 비중을 채우기로 목표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30%가 매수가 다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더 하락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온 듯 했지만 다시 떨어지는 경우 이럴 때 사실 굉장히 많이 개인 투자자분이 힘들어하거든요. 한 번 떨어질 때는 멈춰야 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반등을 보였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 코로나 사건에서 발생되면 보시면 이런 경우죠. 여기서 떨어졌어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쌍바닥을 다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쌍바닥을 다지는 자리인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를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천만 원어치만 매수를 했고 천만 원어치의 10% 손실 나는 것과 내가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다 채워놨는데 3천만 원의 10% 손실 나는 거는 더 큰 손실이죠. 여기는 100만 원이고 300만 원이 손실이 나니까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 물타기를 하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마이너스 반복 매매입니다. 마이너스 반복 매매. 그게 뭐냐.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택했다라는 가정합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냥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나면요. 절대로 V자 반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윗고리가 달리고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윗고리가 달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주는데 그런 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나와서 반등이 나올 때 절반을 매도를 하고 다시 조정이 나오면 그 절반 매도된 물량을 재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재편입시킬 때 수량이 아닌 금액으로 편입을 시켜야 돼요.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내가 500만 원어치를 손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다시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 만약에 500만 원어치의 100주를 손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만약에 20%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나는 500만 원어치를 사지만 120주를 살 수 있게 돼요. 20%가 늘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던 평균 단가가 급격하게 하락이 되면서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이너스권 반복매를 통해서 물량이 동일한 금액으로 물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퍼센티지로 수익이 날 때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물타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 이런 반복매를 통해서 진행을 해나가실 수도 있고 또는 확실하다면 기다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분할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할 매수를 할 때는 동일한 비중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한 주식수가 아니라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 때 물론 올라갈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1차, 2차, 3차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동일하게 100주씩을 사기로 하는 거예요. 처음 만 원일 때 100주를 사고 그 다음에 이게 금액이 잘못됐네요. 9천 원이어야 되죠. 9천 원. 9천 원일 때 분할 매수를 하고 8천 원일 때 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주를 또 사고 100주를 또 사게 되면 처음에는 100만 원어치가 사지지만 두 번째 분할 매수할 때는 90만 원어치가 사지고 다음번에는 80만 원어치가 매수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100주씩 사니까. 그러면 역피라미드 방향 역삼각형 방향으로 분할 매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평균 단가도 안 맞아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채워지지가 않죠. 3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 부분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뭐냐 같은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여기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만 원일 때 100만 원어치를 사고 그럼 100주를 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천 원일 때도 100만 원을 사게 되면 동일한 금액이긴 하지만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111주가 매수가 되고 그 다음 8천 원으로 떨어졌을 때 100만 원을 사면 125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300만 원이 채워지고 내 주식수는 300주가 아닌 335주가 매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처음에 매수가 제일 적게 되고 그 다음에 매수가 크게 되고 그 다음 매수가 크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평균 단가를 맞추는데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되더라. 라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이 단점도 존재를 해요. 어떤 단점이 존재를 하냐 내가 A라는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분할 매수를 3번 나눠서 하기로 내가 계획을 했어요. 근데 3번까지 매수가 안 되고 분할 매수 첫 번째나 분할 매수 두 번째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훨씬 작죠. 이때보다도 훨씬 수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량 자체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승률이 중요하다 그랬죠. 승률. 승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승률이 중요합니다. 승률. 내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안전하고 훨씬 더 체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생각을 한다면 수익률이 좀 작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로 움직여요? 퍼센테이지. 다른 말로 하면 복리 효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1억으로 내가 투자해서 50%의 손실이 나면 5천만 원이 되지만 5천만 원이 1억 되는 데에는 100%의 수익이 필요해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익률이 좀 작지만 1억에서 1억 1천이 됐어요. 그럼 1억 1천에서 똑같이 5%가 수익이 나면 훨씬 더 수익률이 갈수록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빨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미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스노우볼 효과로 인해서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로 늘어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할 때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일한 주수가 아닌 금액으로 진행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수로 해요.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사는데 몇 주 살까? 한 천 주? 이렇게 된다고요. 보통. 그런데 이게 HTS에서 이걸 변경해주는 게 있어요. 금액적으로 하면 아예 수량으로 계산을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들고 있는 게 중요하지 몇 줄을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러면 분할 매수의 하는 방법을 여러분 배웠죠.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익을 실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마이너스권 반복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너스권 반복 매매 떨어졌는데 물타기라 전구 어떻게 빠져나온다? 반등자리. 이건 지지저항이나 기술적인 흐름들의 자리를 봐야 될 텐데 여기서 일부를 매도하고 다시 재편입하면 어떻게 돼요? 수량이 내가 처음에는 100주를 갖고 있었던 게 120주로 늘어나더라. 동일한 금액으로. 이런 식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이 이게 가격대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를 봐야 되는데 분할 매수하는 위치를 봐야 되는데 의미 있는 위치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지지받는 경우 그렇죠?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는 1차 매수가 진행돼야지 2차 매수 자리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2차 매수 자리는 어디서 진행을 하느냐 눌림목 자리 또는 쌍바닥 자리라고 해요. 이 외바닥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나온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돌리는 자리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항 때 돌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다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이렇게 돌리는 자리가 된다는 그러면 이렇게 쌍바닥 자리가 잡혀지죠. 이런 자리에서도 가능을 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쌍바닥 자리 잡히는 데서 보고 그다음에는 이 자리를 넘어가는 자리에서 돌파 자리가 나올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평당가는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승률을 높이자. 승률. 그렇죠? 승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때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삼성전자인데 여기서 1차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갑자기 떨어져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분할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떨어질 때는 그냥 냅둬야 돼요. 그리고 바닥이 확인됐을 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 사는 심리는 어떤 심리냐면 여기서 사가지고 되돌리면 내가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실수라는 게 뭐냐면 내가 A라는 종목을 분석을 열심히 해서 이 종목이 좋아라는 것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분석이고 보고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 이 종목을 팔 수 있을까 고민만 합니다.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손실 보기 싫으니까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 공략을 할 때는 이 종목이 좋았고 분석을 확실하게 했고 이 종목이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거야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을 했는데 막 내가 손실이 나는 순간 목표가 달라진 거죠. 나는 손실 안 보고 나오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떨어지는 자리에서 무리하게 분할 매수를 하고 물타기를 하고 조금만 올라올 때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확실히 결정이 됐다면 하락이 나올 때는 멈춰서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대서는 안 돼요. 물론 여기가 손실률이 커질 거예요. 퍼센티지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쌍바닥 자리가 나오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거예요. 이런 자리보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는 오롯이 빠져나오기 위한 심리만 작용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버리셔야 돼요. 내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나 하락 장세가 나올 때는 내가 이 종목을 왜 공략했지? 내 목표는 뭐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훨씬 더 좋은 자리들로 형성이 될 거예요.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상승 흐름 나오고 조정 나올 때는 쌍바닥 자리가 안 나왔죠. 이 자리에서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쌍바닥 자리가 나온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해나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하는 방법은 뭐냐? 박스권 상단에서 분할 매도. 즉 무슨 얘기냐? 돌파가 나올 때 절반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최소 이철가를 잡고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올라오는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정고점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매도를 합니다. 여기죠. 여기서 돌파하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이 중심 가격. 4등분을 나눠서 중심 가격이 이탈하기 전까지 나머지 물량은 끌고 가 보는 거예요. 단, 중심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서는 다 팔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리는 기술적으로 잡고 눌림목 지지 자리를 통해서 즉 쌍바닥을 통해서 자리를 잡고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의미 있는 기술적 자리가 나와도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그다음 분할 매도는 박스권 상단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물량은 최소 이철가를 잡고 대응한다. 그래서 오늘 주실 경우는 뭐냐?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고양이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승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월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